나 좀 해줘. 나 연장잔데. 귀가 안 잤대. 귀가 안 잤대. 고래. 고추장 말고 무슨 찌개? 밥 먹고 부수게? 이번 게임은 무슨 게임이냐면요. 보불찾기 게임입니다. 준비 시작. 20초 남았습니다. 먼저 교육도시 시흥. 보물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꽝. 춤축 위. 만시루요. 또 만시루요. 네. 만원을 또 하셨습니다. 다음엔 시흥 앞의 시동. 5만원. 5만원이요? 5만원이요? 얼마죠? 만원. 만원입니다. 원시인 흉내내기. 원시인. 이번 애인 보도시. 5만원입니다. 5만원권이요? 이야. 연잎 주스 마시고요. 연잎 주스 마시고요. 연잎 주스 마시고요. 연잎 주스 마시고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다른 숙소이나 박수 한 번 주시죠. 민하니 주스 마시고요. 민하니 주스 한 잔 더 주세요. 5천원이에요. 5천원. 4만원입니다. 5만원입니다. 시흥 신문고 팀장님부터 하나씩. 5천원. 아니. 꽝이네요. 뭐라고도 그냥 있잖아요. 뭐야 이거. 연잎 주스 마시기. 연잎 주스 마시기. 뭐야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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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흉내내기. 고릴라에요. 고릴라. 이번에는 행복한 학습도시. 성대모사. 아무 성대모사 한 번 할게요. 아무 성대모사. 조일 조일. 이 조일. 5만원. 19동 대표민. 연잎 주스 마시기. 연잎 주스. 연잎 주스. 천원이잖아. 천원 되셨군요. 아 또 맛있잖아. 연근 주스 우아. 아우 씨.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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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원이야. 천원이야. 저희 이제 마지막 달고나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만원짜리랑 16만원짜리 해가지고. 15만원짜리 13만원짜리요. 15만원에다 11만원. 12만원이랑요. 11만원. 10만원짜리하고 9만원짜리가 제가 있습니다. 요거 6만원. 2만원짜리. 속상해서. 9만원짜리. 10만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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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되겠는데. 10만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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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10만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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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1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안 될 거 같은데? 손까지 떨면 어떡해요? 아까 미나의 주스 많이 먹어서 그런가? 뒤로? 네, 뒷면이요. 뒷면에 해 비춰보면 보여요, 진짜. 여기 밑그림이 보여요, 연한 게. 안 보이는데 나는? 자, 제 침이 히드라 같은데요. 이 정도면 침샘이 폭발한 수준인데. 저 지금 마지막 이제 한 10분이 남았어요. 어떻게 이거. 고속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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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나 됐어! 나 불러요! 다 됐어요! 나 됐어요! 대장정의 시흥 공무원 게임을 마쳤습니다 1등 하신 우리 행복한 학습도시 팀장님 1분 동안 부서에 대한 홍보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골든코스트를 품은 교육도시 시흥의 중심엔 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원의 중심에는 평생학습가가 있습니다 시민이 행복해지는 학습도시 평생학습가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시흥시 평생학습 플랫폼을 2022년도에는 만들 것이고 시민의 삶의 실용 일자리 교육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시흥 공무원 게임 고생하셨다고 박수치 끝낼게요 재밌었으면 좋겠는데요 나름 열심히 했는데요 저희 공무원들이 나와서 노는 것만은 아니고요 지금 골든코스트 시흥, 교육도시 시흥 많은 부분 열심히 시민 여러분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오늘 와서 이렇게 까불까불 노는 부분도 같은 연장선으로 보시고 저희를 믿어주시고 항상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민고천 담당관실을 찾아오시는 시민 선생님들도 어려움을 얘기를 하면 상당히 그게 피부로 와 닿습니다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태까지 왔는데 그래서 그래도 끝까지 이 코로나가 전 세계에서 다 겪고 있는 문제다 보니까 여기서 희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가다 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나의 한 가지난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